이나상 konnichiwa.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벌써 수능을 100일 앞두고 있는데요. 100일 앞둔 오늘도 이렇게 더운 날씨였는데 막상 100일이라고 하니까 뭔가 서늘해지는 느낌마저 듭니다. 저도 이런데 여러분들은 더 긴장되시겠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 절대로 우왕좌왕하지 않기, 초재하지 않기, 그저 지금까지 해왔던 꾸준함을 그대로 유지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100일 남겨놓고요. 한 가지 일본 글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본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시노우의 니모 산넨. 돌 위에서도 삼년 이란 뜻인데요. 자 우리 고양이를 볼까요? 이 차가운 바윗돌 위에 앉아있는 모습인데요. 얼마나 차가울까요? 즉 얼마나 고생스러울까요? 하지만 그 위에서도 3년이 지나면 내 체온으로 즉 나의 역량으로 이 돌이 따뜻해지겠죠. 그 앉은 자리가 온기가 돕니다. 즉 꾸준함. 그 역경 속에서도 꾸준하면 결국엔 고진감내 성공한다. 좋은 날이 온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들. 이제 100일 남은 100일 동안 지금까지 꾸준히 앉아왔던 것처럼 자리에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시노우의 니모 산넨. 좋은 글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조해 하지 말고 를 했던 그대로를 유지해달라. 우왕좌왕 절대로 금물입니다. 자 두 번째 유형 트레이닝에 집중해 주세요. 실력. 여태까지 쌓아온 실력을 실은 우리 퀴즈 풀거나 게임 할 때도 그렇죠. 요령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유형 문제풀이 트레이닝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파이널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기출풀이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파이널 강좌 스텝 3를 이제 오픈했고 각 유형별로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 가는지 어떻게 풀면 좋은지를 설명드리고 있으니 같이 스텝 3에서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 화면을 좀 늦게 보시거나 혹은 일본어를 좀 너무 늦게 시작해서 너무 촉박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느 유형부터 보시면 중요하면 어휘 확보가 일단 중요합니다. 어휘를 외운다는 건 계속해서 단어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너무 지치잖아요. 바로 의사소통부터 접근해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이 의사소통의 문항 특히 상황별 인사표현의 문항이 좀 많이 늘었고 또 쉬워졌거든요. 함정 혹은 살짝 꼬임 없이 고지곳대로 외웠으면 풀 수 있는 문항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몇 분 투자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의사소통이므로 이곳부터 집중적으로 시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유형별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본어 시험지를 펼쳐도 그 안에서도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1번부터 5번까지 문자 어휘를 물어보죠. 기본 어휘 스펠링을 물어보기도 하고 다이어 늘 항상 4번 5번 두문항 기본으로 나오고요. 자 한자 정확하게 히라가나로 말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가타카나 늘 항상 1번에서 물어보는데요. 자 늘 항상 빈출됐던 어휘들이 빈출됩니다. 아까 3번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휘 확보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너무 방대한 범위가 부담이시라면 기출 즉 해설 강의의 1번부터 5번까지만 발췌해서 반복적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심지어는 절대평가 이전의 상대평가 시절의 문항들을 살펴보셔도 좋아요. 1, 1번부터 5번까지의 빈출 어휘는 상대평가, 절대평가 상관없이 늘 항상 공통적으로 빈출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의사소통 즉 상황별 인사표현부터 시작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확실하게 점수를 일단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라던가 혹은 여러가지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맞게 체크된 문항들이 많으면 일단 기운은 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어휘와 상황별 의사소통 이 두 가지 파트를 위주로 먼저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문항들의 문장들을 접하다 보면 그 안에 문법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문법들을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 혹시 너무 늦게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자 파트 네 번째의 문법 문형 즉 우리 강의에서는 그 스텝2의 강의가 되겠죠. 그 스텝2의 강의에서 좀 발췌해서 보시는 그런 요령들도 찾아가시면 좋겠네요. 자 일단 순서대로 문화독회도 설명을 드릴게요. 일본의 문화 전통에 관련된 건 반드시 나옵니다. 두세 문항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독해 형식을 빌어서 어떠한 맛즈리라던가 혹은 어떤 명절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죠. 그런데 보통 조금 더 쉽게 쉽게 가기 위한 노력인지 몰라도 정보 읽기 즉 포스터 혹은 계획표 혹은 다이어리에 어떠한 정보사항을 발췌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보 읽기 문항들이 조금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또한 독해가 조금 무서울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다 일본어로 문장이 쓰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선택지가 한국어로 나오는 경향에 있습니다. 파트 3가 좀 더 쉬워지고 있으니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신호 우애님 산내 그렇죠. 지금까지 해왔던 거 흔들리지 마시고 꾸준히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4번 시간이 가장 많이 필요한 파트죠. 그런데 문항은 27번부터 30번까지 나옵니다. 그것도 레벨이 조금 높죠. 아무리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가 됐다고 하더라도 난이도의 조절은 있지만 범위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스텝 2의 모든 문법을 실은 다 모두 알고 계셔야 하는데 대신에 이 뉘앙스의 구별 상대평가 시절에 비해서는 아주 간략한 정도로 끝이 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스텝 2의 강의를 듣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추측 표현 세 가지가 도무지 잘 이해는 되지 않는데 구별이 안 되지만 어쨌든 추측에는 세 가지 표현이 있었지라는 사실을 알고 가는 것만으로도 독해와 의사소통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따라서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우리가 1, 2, 파트 1, 파트 2의 내용을 공부하시면서 짬짬이 반드시 문법도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은 100일 동안 모두 똑같은 전략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파트가 어디인지 나는 한자를 외우는 게 약한데 혹은 나는 문법의 이해도가 좀 약한데에 따라서 전략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혹시 너무 고민이 되신다면 질문 게시판에 상담글 올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남은 시간 동안 우리 간발에 힘냅시다. 파이팅!